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또 가릴게요. 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2020년 가장 기대되는... 제가 들어드릴까요? 아, 괜찮습니다. 무겁지만 괜찮습니다. 오늘을 위해서 파르논 많이 했거든요. 네, 가장 기대되는 엔터테이너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네, 일단 너무... 여러분들 저를 너무 좋게 봐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하고요. 아, 헨리씨의 매력에 빠진거죠. 아, 네. 네,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들 보여줄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또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사랑을 받지만 또 아티스트로서도 헨리씨의 재능을 많은 분들께서 감동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싶은 아티스트가 있다면 어떤 분이 있을까요? 아, 뭐 음악은 바운더리가 없으니까... 네, 장벽이 없으니까... 장벽이 없으니까... 장벽이 없으니까 뭐... 좀 다 좋죠. 근데 뭐 저랑 콜라보레이션 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네... 우리 한번 잼 같이 하는 걸로... 아, 그래요? 그러면은... 함께 콜라보를... 많은 연락을 주실 수 있도록 매력 발산의 포즈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매력 발산의 포즈! 헨리씨를 매력 발산할 수 있는 포즈 한번 부탁드릴게요. 멋지게! 네. 멋지게 하자. 잠시 이건 아티스트야. 아에게Ã后Mic. 앗 이거acyj Jesus. 떨린ã디는 아티스트야. 어젯에 aquest. 앗 굳 같은 건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